오크라이나 전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를 대만이 구매한 것이 영 거슬렸던 중국이 이에 관한 정보 수집에 골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만과 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하이마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했겠죠. 미 육군 소속 병사가 하이마스 관련 정보를 중국에 빼돌리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과 USA Today 등은 지난 8일 미국 법무부가 중국의 군사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미 육군 정보분석관을 재판에 회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전날 대만이 군사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대응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중국 공작원에 넘겼다가 켄터키주 포트캠벨 기지에서 붙잡힌 코베인 슈츠병장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포트캠벨에 주둔하는 제506보병연대 1대대에서 정보분석관으로 복무 중인 슈츠는 7일 오전 체포됐는데요. 슈츠는 관련 기밀을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 공작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4만 2천만 달러의 금품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법무부는 기소장을 통해 슈츠 피고인이 미국 국민의 안전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했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슈츠에게는 군사정보 불법 누출 보위, 국방물자 불법 대중반출과 뇌물수수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최신형 군용 헬기, 하이마스, 미사일 방어시스템, 극초음속 무기, 중국 군사전술 분석, 스텔스 전투기 F-22,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에 관한 기밀을 누설했는데요. 특히 미국산 하이마스의 경우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는 대만에서도 상당수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에 하이마스 11문을 대만에 판매할 계획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3년 대만 정부는 하이마스 18문을 추가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납품은 2024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오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그 성능을 입증받은 하이마스를 대만이 사용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이마스는 미국이 지난 2022년 오크라이나에 지원한 첨단 무기체계입니다. 미국제 하이마스는 전쟁 첫 해 러시아의 진군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러시아의 훈련기지, 지휘소, 부대 등을 정확하게 타격하며 러시아의 커다란 위협이 되었죠. 지난 3일에는 오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지인 동부 루안스크 지역의 한 빵집을 하이마스로 공격해 최소 28명이 숨졌고 작년 8월에는 오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폭격으로 오크라이나 남부 점령지에서 훈련 중인 러시아군 200명이 사살된 바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